한국 투자증권 슈미더리포트의 한시아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발간된 최고온 수석연구원의 3월 항공실적 봄에도 해외여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월 항공시장은 비수기라는 점이 무색할 만큼 좋았는데요. 국제선 여객수는 영업일수 차이를 감안해 일평균 7% 감소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방학이 끝나는 3월은 2월보다 10% 정도 역신장하는 계절성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2월 수요가 예년보다 강했음에도 3월 여객수가 이 정도로 선방한 것은 기대 이상입니다. 그중 일본 노선 비중은 19년 3월과 비교했을 때 26%에서 31%로 상승했는데요. 일본 운임은 겨울 성수기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신 항공사별로 보면 2월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LCC의 국제선 여객수가 전월 대비 4% 감소하는 동안 양대 국적사실적은 12% 증가했는데요. 더 이상의 근거리 증편이 쉽지 않은 LCC의 증가세가 꺾인 모습입니다. 반면 뒤늦게 공급을 늘리기 시작한 FSC의 점유율이 6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일본이 열리기 전인 22년 9월 45%의 점유율을 피크로 지난달 31%까지 하락했다가 3월 34%를 기록했고 19년 37%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업사이드는 남아있습니다. 2분기 FSC는 유럽 노선을 중심으로 증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LCC 이익은 1분기에 집중되는 반면 FSC는 여름 성수기까지 회복세를 이어가 3분기에 피크를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데믹 기간 공급 구조 조정과 공항 인프라 부족, 타이트한 항공기 인도 스케줄을 감안하면 올해 국제선 여객시장에서의 공급 부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상위 6개사 기준 직원 수는 3천 명 감소했고 국적 LCC의 합산 기재 수 역시 17% 줄었습니다. 경쟁 심화에 따른 피크아웃 우려는 이르다는 점에서 항공업종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합니다. 1분기의 실적 시즌까지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예상되는 LCC를 추천하지만 단기 투자 중심의 항공업종 특성을 감안하면 5월부터는 대한항공에 주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